안녕하세요. 판례의보는 판변TV의 변경영수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에 판례의보 행정 자녀양육근로자와 사용자의 배려의문화권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주 594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심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취소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영역이체가 되는 거죠. 피고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보조청가인으로 근로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취소가 원심에도 됐는데 대법원이 파기해서 근로자에 승소하게 된 사건이죠.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것이죠. 원고는 6400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제2순환도로 유지관리용역을 도굴받았습니다. 참가이니까 근로자죠. 근로인은 종전용역업체에서 2008년에 입사해서 8년간 영역관리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용역업체로 낙차를 받자 2017년 4월 1일 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부로 일단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은 동일하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는 1세와 6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초범근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유지관리용역이었는데 아마 토리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사용자가 적은 시간, 시간대를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범근무라고 해서 일부 근무 시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는 낮에 약간 다른 잡단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초범근무를 하게 했어요. 이 초범근무는 크게 이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초범근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대체를 해서 공휴일에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줬습니다. 2017년 4월에 원고는 새로 바뀐 원고 용역업체로부터 이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이 초범근무를 면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출을 허락받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시간을 맞춰서 어쨌든 그걸 해준 거죠. 회사가 휴일근무를 지시하자 오랜 근무 형태를 하루같이 변경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경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휴일에 불출정한, 훌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초범근무 면제도, 최종근무 당시에 외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참가인은 2017년 5월부터는 초범근무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외출로 대체를 일단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초범근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식 채용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수습기간의 후에 정식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가인이 그동안 관행 쪽으로 배려 차원에서 초범근무를 면제받았고 휴일근무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이런 근무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약간 논리는 다르죠. 의무가 없다면 애초에 사유가 안 되는 거고 있다면 과연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두 개 단위를 거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양육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측면으로서 법률에서 구체화한 게 남녀고용평등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게 사업자의 의무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시용기관, 수습기관이라고 그랬죠. 시용기관 중에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장 상당한 도움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지만 사회적 통정상 상당한 이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근로자의 참가에는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바뀌었을 뿐 이 사람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습 직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체형 거부에 대해서 보다 엄격히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차휴가 사용 여지를 미리 차단해서 외출 절차 금지하게 한 초본 근무를 못하게 한 상황을 회사가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휴가 사용은 적어도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8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6년 가까이 출산까지 다 합치면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 이 사람이 꼭 휴일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회사가 시용기간 동안에 휴일 근무를 지시를 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는 외출을 금지해서 처범 근무도 못하게 그러니까 처범 근무 당시에 외출도 못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등원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대법원을 보기에는 공휴일 근무가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남녀고용펀드법 그 다음에 헌법상의 기목금의 잔여양유권 이 관점에서 일, 가정, 양집을 위한 배려를 다했는지를 적어도 봐야 되고 그러한 배려가 없이 단순히 고용 승계를 기대할 수 있는 이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식 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판단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출산율 감소의 우리나라에서 일, 가정, 양집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참가인은 종전용역업체에서는 8년간 일, 가정을 양집한 형태의 근무를 해왔어요. 그런데 회사는 용역업체가 바뀐 이후에 회사는 별다른 경영상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해온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합리적 이유가 없는 본체용 거부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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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